한국토지 주택공사가 올해 수도권 1만 7,838가구를 포함 2만 6,461가구를 매입합니다. 매입 방식별로는 준공주택 매입 4,086가구, 신축 매입 약정 2만 2,375가구입니다. LH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매입임대주택의 매입가격, 절차 등 업무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매입 물량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통합 매입 공고는 오는 18일 실시되며 구체적인 주택 매입 기준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역별 매입 공고는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개선안은 주거복지사업인 매입임대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최근 이슈가 됐던 건설업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요구 건과는 무관하며 별개사항입니다. 주요 개선사항은 고가 매입 방지를 위한 가격 산정 체계 개선, 공정한 감정평가 위한 절차 개선, 매입심의 개편 및 특정 업체 편중 방지, 주택 품질 제고 등입니다. 신축 매입 약정 방식은 발달장애인, 청년, 고령자 등 수요자 특성에 맞춰 공급하기 위해 입지 선택, 설계 및 시공, 주택 품질 점검 등 강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 가격을 책정합니다. 또 매입심의 제도도 개편합니다. 종전에 내부 직원이 일부 참여했던 매입심의 절차는 전원 외부 전문가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매입 업무 전반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합니다.